안녕하세요. 행복한 무화과 서태민입니다. 해남에서 무화과동사를 아주 크게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겨울에는 무화과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여름에는 이 상자에서 하우스 안에 상자에다 재배를 해서 무화과를 또 수확을 해가지고 8월 달부터 11월까지 매일 수확을 해서 또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 농사를 지은 지 얼마나 되셨나요? 14년 됐어요. 아버지는 24년 정도 됐고요. 그러면 아버님이 먼저 농사를 짓고 계시고 행복한 무화과님이 들어오셔서 이어 받으신 거네요. 제가 이제 판매를 담당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주말에 안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아버지! 결별! 그래서 아버지가 하우스 두 동을 주셔가지고 두 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확한 지 한 7일 만에 이게 무이파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하우스가 이렇게 넘어지고 넌짝해져가지고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죠. 나한테 전 재산인데 지금은 몇 동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25동 하고 있습니다. 5,000평 하고 있어요. 25동이면 연 매출이 엄청나겠네요? 한 5억 정도예요. 연 매출 5억 정도? 네, 네. 농사 짓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통사고 처리하는 보험회사에 사고 나면 막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손해사 정사인이였어요? 네, 네, 손해사 정인이였어요. 아, 그걸 하시다가 왜 농사를 하려고 결심하셨나요? 아, 그거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옛날에 그냥 교통사고 나오면 현명하게 처리해드리면 되는데 요즘에 너무 도덕적으로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걸 좀 싫어하거든요. 사고를 일부러 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도덕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요? 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꿈이죠. 여유로운 거. 저희 이제 대그닥TV를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사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추천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죠. 누구나 막 돈 많으면 뭐 할 것이냐. 여유를 찾는 거, 건강한 거 이런 걸 원하는데 농사 지으면 그냥 당연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롭고 무화과는 또 수학 시기만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유로운 시간이 굉장히 많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오, 비수기가 또 있나요? 네, 무화과 따는 계절이 아닌 이상은 완전 뭐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럼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인가요? 딱 휴가철부터 7월 말부터 해서 11월 달까지 매일 따야 되니까 그럼 오늘 무화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화과는 아열대 식물이라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다른 과일 나무들은 심은 5년 돼야 정상적으로 수확이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4월 1일 날 심어서 8월 1일 날 수확을 해요. 아열대 식물이라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묘목을 생산을 해서 이건 이제 넉 달간 키워가지고 4월 달에 판매를 하거든요. 노즈에는 4월 말에 심고 하우스에는 4월 초에 심고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도 이제 땅에다 재배하는 방식이 있고 상자에 재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상자에 재배하는 이유는 당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물을 마음대로 먹으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적당량만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스를 꽂아가지고 물을 주는 겁니다. 당도 관리가 물에서... 그렇죠. 물을 적게 주면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에다가 상자를 놓고 흙탭이 담아서 이렇게 두 그루를 심어주면 4가지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제가 자라는 거 만들어 놨어요. 매년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정을 해서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없어서... 이게 이제 따고 나면 이렇게 전정을 해 놓은 거군요. 네네네. 매년 이제 2월 달에 얘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아 하나 더 두신 거구나. 네네. 무화과를 채취하고 난 남은 가지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쭉 여기 마디마디마다 과일이 달려요. 이렇게 다 수확을 했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서 이걸 이제 2월 달에 전정하고 여기다 퇴비 조금 더 넣어주고 네. 그럼 또 다른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순이 나오면 또 이렇게 크죠. 보통 한 2m 50 정도까지 커요. 그러면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땅에 완전히 심긴 게 아니라 다 포트 포트로 담겨 있네요? 네. 이쪽에 한 그루 이쪽에 한 그루 심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표님이 시도하신 방법이라고 어 이거는 이제 연구사들이 연구해 가지고 아버지가 최초로 이걸 시험 시작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묘목 원래 묘목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뿌리가 달려 있는 묘목을 대부분 일반적으로 판매하고 구입을 하시는데 저희는 잎사귀가 달린 묘목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수확을 하죠.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지금 이 안에가 다 무화과 묘목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십만주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묘목으로 심으면 바로 수확이 가능한 거죠. 바로 그냥 당일부터? 네. 올해부터. 이게 무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처음 시장하시는 분들도 농약 관리를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약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나요? 무화과는 잎사귀에서 막 하얀 찐이 나와 가지고 벌레들이 갉아먹으면 죽어버려요. 자체적으로 면역을 갖고 있나요? 오늘 그 저희한테 연락 주실 때 네. 그 뭐 나눔도 좀 하시려. 그럼요. 말씀드렸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이쪽에 보여드릴께요. 제가 이 무화과 막대기를 이렇게 이제 화분을 준비하셔서 그게 좋아요. 커피 마시면 이렇게 길다란 화분 있잖아요. 커피. 커피 마시고 거기다 구멍 뚫어 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 이렇게 새싹이 납니다. 어머. 바로 나는 거예요? 네네네. 새싹이 납니다. 어머나. 아이떼 식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자라요. 네네네. 요런 것들을 어디서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키우는 게? 아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도 하는데 싱크대 문 열고 간장 이런 데 넣어놓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넣어놓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거기가. 근데 햇빛을 못 봤잖아요. 처음에는 햇빛을 안 봐도 돼요. 오 쌍 날 듯 같지 않아요? 네네네. 그 쌍이 나면 이제 햇볕에 놔두면 되는데 지금 무화과 달려 있잖아요. 어머. 어머. 이렇게 잔뜩 달리네. 너무 신기하다. 되게 성격이 급한 놈이에요. 무화과 달려 있으면 이렇게 따버리시고. 아 처음에는? 네네. 무화과가 이제 커지면 얘가 잘 안 크기 때문에 무화과는 따버리고 따뜻한 거에요. 보관하면 이렇게 싱크대 안에 보관하면 이렇게 자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럼 화분에서도 키우기가 굉장히 좋았네요. 저희 작은어머니가 서울에 상계도 사시거든요. 베란다에다가 이거 한 그루 키시거든요. 주문을 안 해요. 택배 주문을 안 해요. 아 그걸로 계속 따둘이신다고? 야외에서 키우려면 그런 조그만한 비닐하우스 저희도 집에 있거든요. 키가 한 2m 이상 되는. 그런데 안에 하우스에 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우스는 측골하고 옆에가 1m 50만 돼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텃밭용 하우스가 있거든요. 땅에다 심어놓으면 아무 관리 안 해도 잘 자라고 이렇게 상자에 나오면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고 저희는 이제 모타로 자동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루 심어주면 이쪽 양쪽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받으면 포트에 심어서 싱크대 밑에 다 키우고 싹을 키우고 나중에 원하는 대로 옮겨 심으면 되겠네요. 큰 화분에다. 큰 화분에다? 네. 하우스에 심으신 분들은 하우스에 심으시고 안으신 분들은 포트에 심으시고 네. 아 이거 오늘 나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저희가 이게 이제 심고 나서 남은 막대기거든요. 이 막대기 두 개씩 해서 저희가 운송비도 부담해서 어머나 택배비 보내주시고 네 무작위로 뭐 한 200명? 네 무작위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무화과 두 줄을 사장님께서 택배비까지 완전 무료로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분이 신청하실 거예요. 추첨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에서 키우실 분들도 좋고 텃밭에 하우스에 키워도 좋고 뭐 이런 포트에 키워도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들 그런 지금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행복한 무화과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 홍보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희 행복한 무화과는 그냥 아 농사지면 아 저렇게 낭만적이고 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많이 담고 있고요. 대부분 무화과 재배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귀농 하신 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장목 중에 하나기 때문에 행복한 무화과 검색하시면 재배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무화과님이 저희 달그닥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해 주실 게 귀농 추천한다 안 한다? 한다 100%! 대표님은 만족하고 계신다? 엄청 좋죠. 그러면 귀농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좀 비중 있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장목을 선택하면 그 장목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으로 가면 분명히 성공을 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내가 공부해서 막 여기가 싸니까 집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 난 저 멘토 있는 데로 가야겠다. 그러면 성공하죠. 옛날에는 장목이 잘 자라는 곳으로 가라 이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하우스 시설만 하면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 스승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어떤 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의욕을 갖고 들어와서 어떤 고추가 잘 되는 동네에서 고추를 많이 재배하는 동네에서 자기가 특용작물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어리석은 경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잘하고 멘토들이 많이 하는 그런 장물들을 선택하는 게 생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무화과농사를 짓고 싶다. 멘토 역할도 가능하신지. 그럼요. 매일 방문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십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음. 혹시나 그런 멘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행복한 무화과 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먼저 좀 많이 좀 친밀해지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신 다음에 대표님한테 연락하셔서 그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많이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자기가닥TV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